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김치 asmr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김치 asmr 파김치 asm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임지에 파마산을 뿌려 먹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치킨묵 치킨묵 오이 고추 치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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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미나리입니다. 역시 치킨은 어디 갔다와도 잘 어울리네요. 이제 장갑을 벗고 우유수 한잔. 멍땡땡땡이 파김치 맛있게 들으셨어요? 난 딱 못쓰는게나 콜라떼리킹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거제 김동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